에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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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the 좋아! 고마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넌 내 문을 열어봐 백일이 빌어 미칠 길을 걸어나고 있어 넌 내 문을 열어면 만나게 될까 나의 답은 진짜 답을 찾고 싶어 Oh yeah 잘 지나도 멀리 가 넌 내 문을 열어봐 넌 내 문을 열어봐 그려야 하겠지 나는 이 문을 열어봐 넌 나를 볼까 며칠 때로 이념대로 가보나가겠지 올해 강화의 맘에 놀리 다치 꿈같은 봉인들에 도와던 시천국의 무대였다 내게 이끌려 미칠 길을 걸어 도와던 시천국의 무대였다 만나게 될까 내다는 장단을 잡고 싶어 내다는 장단을 잡고 싶어 내다는 장단을 잡고 싶어 내게 이끌려 미칠 길을 걸어 내게 이끌려 미칠 길을 걸어 너의 뇌에 미칠 길을 걸어 내게 이끌려 미칠 길을 걸어 정국의 문을 열면 만나게 될까 내 잠을 지찾아 정국의 문을 열면 정국의 문을 열면 지불길을 걸어가고 있어 정국의 문을 열면 만나게 될까 정국의 문을 열면 Werner 정국의 문을 열면 잘하 Dad solu지는 사랑이 되나요? 네 여기 아픈 회사 괜찮게 네 아 일단 초대해주셔서 너무 많이 드리고요 아 너무 반갑네요 진짜 네 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되니까 여러분 진짜 조심하시고 여기 앞에 계신 튜뿡 이렇게 너무 살짝 끼고 있는데 같이 끼지 않게 네 밀지 마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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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어 어 첫 번째 노래는 같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다음 노래 바로 들려드릴까요 네 다음 노래가 괜찮아 괜찮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많아요 갑자기 언제 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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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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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앙도 net 네 동영상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